이 분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빛이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자 기타 피아노 피아노 때로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로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난 아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에 해 그대 내게 행복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대 내게 행복하다고 말해주셨는데 그대 내게 행복하다고 말해주시메 그대 내게 행복하다고 말해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에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 2, 3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댄 내게 행복을 그댄 내게 행복을 그댄 내게 행복을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소리 질러봐.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